근거 없는 기자회견 하나 갖고 너무들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번만 제발 내 말 들어주려가 왜 이러세요? 제가 알아서 해요! 더 이상은 안 속아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라고! 고3은 마지막 거쳐 저희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? 이제라도 집도위였던 네가 바로 잡아 당신 고생 많았다 니 아빠 경찰서 간 거 같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평생 벌 받을게 자신이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없을 것 같냐 아니야. 아멘